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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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신간 아기 영웅들 홀목 심음은 없앤 내연 이 아기들 인정걸음 수당 소정걸음 수당 인정거란 문을 열려가라 허신내다 하늘로 강 도청문 열려옵던 천왕 낙회 시왕 천노월 본도연기 신감상 둘로 받아 삼서두 군문도연기 해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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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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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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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왕 몸바드 목범 대명왕 철석기 철석들이 둘러가다 우리 정신천대로 дух이 누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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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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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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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생불한 생문 어제까지 행 날새 우생 시우새 청난 허공 비가 우랑 등 오늘은 학살 통해성 저신간 영혼쟁 그날도 얼마나 추운 날이오까 오늘 이 세상에 남은 나중순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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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